야마토포 벨코즈 서포트 합시다 야마토포 벨코즈요? 벨코즈? 음... 벨코즈 얘가 진짜 딜 짤 서포트의 원조였는데 해체해야 한다 시식을 습득한다 자 한번 간만에 옛날 카드 한번 꺼내보죠 벨코츠 혹시 몰라 이 벨코츠가 개발이 돼가지고 제가 본캐쓰는게 자이라 브랜드 딜러스잖아요 벨코즈 잘되면은 이제 벨코즈라는 카드가 하나 더 생겨 초잔거리 요교표가 필요하다 그럴 때 벨코즈를 쓸 수 있단 말이지 좋을 수가 있어 다 맞추는 가정화에 엄청 세요 다 3타를 다 맞춘다 아령하세요? 아령하니? 라임 지렸고 잔나전은 왜 쪼개는거야 자꾸 뒤질나봐 아 아아 날아갔잖아 아이고 젠장 앙 저시개 나 죽는다 몸빵 좀 차면 나 죽거에요 으 흐으 나이스 받아봤다 음 개꿀 커버 좋았다 얘들아 부시였어 쏙 마감광사인포 아이고씨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어 나 죽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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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아이고 오우씨 너무 오바했잖아 아 으아 미니언 뻑킹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 너무 엿맞아서 죽이고 싶었다 으응 으응 산나 넌 죽인다 산나야 잘가 그렇지 으응 나도 웃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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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끄 끄 끄 크흠 왜이렇게 웃어 끄 끄 끄 끄 나도 웃어 ac 너만 웃냐 나도 웃는다 웃음이 많은 판이구만 오오오 끄 끄 끄 끄 나 대박 이거 먹으라 이씨 끄 블루 셔 들어갈게요 레드는 들고 있으니 주의 정글 왜 이렇게 착해 레드 있으니까 뺏기지말라고 착한 정글러 구나 유서권이야 아프지 아프니까 청춘니깐 크 나 좀 웃어버리기 대머리 대머리 마간 using 좋았다 시원하게 다 들어갔다 재단 때문에 안 죽었지만 더러운 무노놈 크! 죽어라! 터! 끽끽끽 아아아아아아악 끽끽끽 으어어어 오이 오이 흰을 내놓으라고 킨드레드 팩트 포크하지마라 뒤집어 씌울 찬스였는데 아깝고 으응 너무 핵심짚었고 킨드 마감장살포 아이고 아까오라씨 한틱 리얼한틱 야아 야 뭐왔대 아닌가 어 악어왔네 나 망했네 사람살려 사람살려 어 다행이다 악어 악어뉴 슈벌아 아 개노랬네 아 킹어 왜이래 이거 악어왜이래 악어 뭐에요 야 악어왜이래 저거 으verts 으흐흐흐흐흐흐흐 이 대머린또 뭐지 유성봇 야 이거 압박하기좀 힘든데 막alal 광살업 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맛이지 우르르 아이구시원에에 아이구시원에에 이마시아 벨코치 꽤 뚫는다 우르 우르 어 케사딘 킹 마관강살포 아이고 시원해 아하하하 이거 풀길 애쩌꺼 아 이마시아 마관강살포 유성권 유성권 아 이거 신난다 맞추니까 재밌네 아 이거 유성권 자 잔나 한방입니다 2맞으면 한방이에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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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관강살포 이리와 아이씨 너무 빠른데 에에에에에에에에 어 흐흐흐흐흐흐흐 날 약올려 뒤 야구 보자 아이구 아까워 아이씨 안주거왜 마관강살포 마관강살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바론 이거 울짱이야 야 이거 바론 부터 바로 왜 안 쳐이걸 안되겠다 아이씨 나 지겠는데? 오오? 오오오? 야! 야! 야 이거 지겠어! 지심 졌으면 좋겠다. 왜요? 왜 지심 지리바 이겨야지! 마산광살풀! 다 일대일 교환이다. 아 네 일라오이가 죽었네. 아이고 아까워. 그렇지. 그렇지! 사디나! 사디나 사디나! 내일 럴첼 5시. 멍청한 야래기 멍청한 야래기 멍청한 야래기 멍청한 머머리 멍청한 머머리 이겼네 아 벨커치풍으로 그냥 마간강사포로 쩔었네요 벨커치 원래 좀 쎕니다 후방가지 설마 그래 이걸 지겠어요 셋 크크 마간강사였어 아 시원하구만 마간강사 브랜드보다 안정감은 있는데 문제가 그거죠 뭐냐 약간 좀 이제 아군이 부담감이 커집니다 아군 부담감이 일단은 완전 백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군 부담감이 커지죠 조조좀 아시는 어? 아 이거 실화냐? 그쵸 누구캐리입니까 이거 이거 누구캐리입니까 대체 어 딜 장난 아닌데 확실히 후방가니까 예? 그렇게 안셀 줄 알았는데 카사딘이라던지 그런 내가 1등인줄 알아듬다 지니 꼴찌 크으으으으으으 좀 세긴 세네 후반에 누구캐리야 벨코지는 포킹서콧이라 저거 다 뻥딜이다 아니 뻥딜이 어딨습니까 이거 이거 안보이세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아 이거 나오잖아 자애가 쩔었네요 전 다 유효딜입니다 저는 공략딜이야 진짜 여러분들 순수하게 공략딜이에요 뻥딜 뻥딜이야 더러운 문어놈 데이터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뒤로 네 아프지 아프니까 청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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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